나 진짜 옛날부터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었다. 너를 며느리 드릴 수 없다. 내 아들 곁에서 봐라. 나한테는 좋은데. 어머니, 며느리로 받아주시죠.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? 김숙입니다. 엄마. 어머니,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. 주제 파악을 해요. 우리 아들 키우는데 50만 불 들었어요. 우리 아들 키우는데 50만 불 들었어요. 50만 불이 하나로 얼마죠? 뭐라고요? 50만 불이 하나로 얼마죠? 뭐라고요? 빨리 계산해 줘. 언니 얘기잖아. 언니 얘기잖아. 여보세요. 꼬박꼬박 말 될 거야. 하여튼 우리 아들 곁에서 떠나요. 마지막 경고입니다. 그럴 수 없습니다, 어머니. 오빠 제가 지킵니다. 뭐하는 짓이에요? 야! 야! 님이 소리여겨. 님이 소리여겨. 이거 뜨거워, 이거 놀아. 야, 해가 밉지 않냐? 오케이, 알았어. 엄리해 봐. 나? 엄리해 봐. 나? 엄리해 봐. 어머나, 줘봐. 언니 눈 안 깔고 그러기야. 무슨 일이야? 날 보자고? 진짜 시어머니한테 잘하거든. 물경벗어. 어디 어머나한테 송그라스 끼고 얘기야? 이러면서 벗고 얘기해요. 아주 순하게 생겼구만. 너 어떻게 꼬셨어? 우리 아들 어떻게 꼬셨어? 꼬시지 않잖아. 맞아, 너 우리 아버지 어떻게 꼬셨어? 너 우리 아버지 어떻게 꼬셨어? 너 우리 아버지 어떻게 꼬셨어? 어? 뭐지? 무슨 소리가 나왔지? 너의 엄마가 될 거예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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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